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이내에 나올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날씨가 더워서요. 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아니라 유승찬 정치컬설턴트인데 그게 헷갈렸어요. 시간도 빨리 가요. 나이가 들수록 오늘 유승찬 대표님이 오시는 날인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오프닝을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약간 교양 쪽을 원하시는지 연예를 원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 전 연예가 좋죠. 연예에요. 사실 어제도 제가 이제 6월 27일이 원더걸스의 멤버라면서 노바디 에블바디 이어갔는데 오늘은 이제 소녀시대 멤버의 생일. 내 생일은 언제 어떻게 하실런지 되게 궁금하네요. 계속하세요. 네. 소녀시대 멤버의 생일이더라고요. 서현씨라고. 저보다 한 살 누님이신데 소녀시대 명곡 중에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님과 제 소원이 뭐겠습니까? 청취자분들의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겁니다. 초저녁부터 소주 안 마고도 소주 먹는 기분이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신일의 뉴스 정면승부에 댓글 다는 것도 저희의 소원입니다. 저희의 소원을 말해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갑자기 더위가 싹 가시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자유총연맹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축사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우리가 많은 도전과 위기의 직면에 있다. 허위, 선동, 조작, 가짜 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한 게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게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또 이외에도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부회장을 비롯해 18명에게 이 훈장, 포장 그리고 표창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외에도 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4천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짜뉴스는 이게 정치를 투쟁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투쟁으로 변한 정치는 상대에 대한 증오를 굉장히 증폭시키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치라는 건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투쟁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파트너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러면 정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킬 경우에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가짜뉴스를 다시 재가공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법치라는 건 상대방의 기득권 유지 수단이다. 이렇게 또 반대쪽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법치가 무력화가 되죠. 법치가 무력화된다면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가 초리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지난번 미국 대선 끝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일부가 미국의 의사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까지 이 사건까지 됐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가짜뉴스 정치투쟁 이게 투쟁으로 변모된 건 다시 상대에 대한 증오가 높아지고 이런 것에 가장 적나라한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점을 굉장히 우려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대정부 비판 공세 수위를 갈수록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정부 브리핑 당시에 박구현 국무 1차장이 방류 결정을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가 라면서 왜 일본 정부를 두둔하나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회집 등에서 잇따라 회식을 하는 것에 대해 일본 홍보대사 같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정령 그렇게 하고 싶으면 횟집 투어를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한 달 사리를 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퇴장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를 향해 일본이 지원하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 비용의 규모 이에 따라 검증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따져 물었고요. 이러한 질의를 담은 소환을 국제원자력기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민주당은 이외에도 수학 모평에서 국어 만점자가 지난해 수능의 4배에 달한 것도 공세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모의평가를 두고 비문학 국어 문제를 언급하면서 킬러문학 배제 방침을 지시를 했는데 정작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처럼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이건 국제적 망신이다. 괴담까지 수출하려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IAEA라는 국제원자력기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유엔 산하기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유엔의 후원을 받아서 사실상 유엔이 만든 기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태동 과정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유엔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유엔 총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자 IAEA를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유엔이 아 그럴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IAEA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꼭 자신들의 신뢰의 추락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텐데 과연 이런 행동을 해서 이게 어떤 느낌을 새기해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제1야당의 국제적 공신력, 신뢰를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갖고요. 또 하나 이제 서한도 IAEA한테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IAEA 역시도 그 서한을 받으면 아유 이게 이렇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IAEA가 그 서한 내용을 수긍할 확률이라는 건 지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밸브를 열면 우리 바다로 이 오염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후쿠시마는 이 태평양 쪽에 있지 우리나라 동해 쪽을 향하고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일본 열도를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오염수가 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면은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 사실 이론적으로 따시면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먼저 도착하는데 그렇다면 밸브를 열면 우리 바다로 들어온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직접 들어오는지 이런 걸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 해류를 무시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를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게 여러 사람한테 오의를 받을 수 있고 여당한테 공격의 빌미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후쿠시마 한 달 살이 지금 후쿠시마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소식 세 번째 소식으로 살펴볼 텐데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통상 여름철에 하는 노동계 투쟁을 하투라고 한다고 한답니다. 올해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으로 노동계와 관계가 이제 급냉한 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투쟁이 예고되는 분위기인데요.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탄압, 계약, 민생파탄, 민주주의 실종, 4대 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또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 3조 개정, 노조탄압, 노동계약 저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내년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총파업 기조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총파업 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120만 명인데 40에서 50만 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거라고 합니다. 총파업 같은 거 하면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총파업으로 인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총연맹 차원에서 2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산별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 파업을 할 것이다. 제조업 공장에 파업한다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10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고 급식 노동자들의 경우는 주말에 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을 택해서 급식 차질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택배노조의 내달 3일 파업으로 택배배송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도 다음 달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관 터라서 병원 이용객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총파업 기간인 다음 달 4일 7일 11일 14일 민주노총이 전국 시도별 촛불 집회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또 광복절을 앞두고 주말에 8월 12일에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야당이 오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후쿠시마 인구가요. 후쿠시마의 인구가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177만 3565명이네요. 177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느냐. 노선계의 정치투쟁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정치투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사실 정치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익숙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부정적 시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조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 대통령 지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봐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노조의 이런 활동을 바라보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지 사실 이런 투쟁이 나름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여론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좀 그렇고 아까 이거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전두환 정권이 하나회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듯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위협협박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두환이가 하나회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건 맞아요. 구태탈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면 검찰이 다회선을 조작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 모두가 검찰이라는 얘기인지. 검찰이에요? 검사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도 아닌데. 뭐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지만. 보이스피싱 전화 받은 적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저도 받은 적 있어요. 보이스피싱 얘기 좀 해볼까요? 아니요. 우리 큰딸애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아닌데요. 그러면 아빠 받고 제가 받았어요. 방학 때인데. 그랬더니 누구냐 물어봤던 그 이름 되면서 걔를 자기가 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납치했는데 왜 우리 딸이 받았는데 개냐고 물어봤냐고. 보이스피싱도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어쨌든 윤 대통령 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좀 오바되는 얘기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본인들도 하여간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투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과연 여론이 어느 정도 호응할 것인가. 지켜봐야겠죠. 여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서도 소개해드렸던 일반 국민이 불편을 겪는 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자체가 노조 투쟁에 나가는 민노총이 여론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구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해두고 여론이 우리 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명분이 이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잠시만 참아달라. 이거는 정권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도 다 이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좀 불편은 안 끼쳐드릴 테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여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그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저는 암시하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을 어느 정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은 어제도 앵커께서 살짝 예고를 해주셨던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어제 저더러... 그런데 왜 참 나한테 그렇게 안 불러요? 형이라고. 계속 들어주세요, 형. 관공서에선 기존에도 만나이를 사용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는데 오랫동안 한국 나이를 써왔던 만큼 만나이가 관습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구청에서 업무 보던 직원도 기존에도 여권법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여권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고 현장에서 바뀌는 게 없어서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하고요. 외교부에서도 오늘 변경되는 건 없다. 공지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반응이 참 재밌었는데 소개팅 나갈 때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라면서 20대 후반의 직장인께서 만나이냐 연나이냐를 따질 것 같다면서 웃었고요. 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너가 더 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먹어도 그래요. 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면 빠른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조꼬브레이커들. 2월 달 생이 저랑 같은 애가 있어야 하면 그리고 해가 바뀐 애도 있고 그러고서 맨날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빠른 년생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가 그렇게 빠르냐. 그렇죠. 50m 몇 초 나오냐. 어우 추워라. 어쨌든 나이가 중요한 결혼정보 회사나 연령대별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여행사에선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만나이 사용을 보류한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행사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왔고요. 연령대별 혜택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도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만나이 통일에도 계속 연나이를 적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술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인 연나이 19세 이상이 기준이라고 하고요. 사실 통상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취업도 결혼시장에 뛰어든 이들은 만나이 사용을 반가워하면서도 당장 통용될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는 반응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다음 달이 생일이어서 한 달 어려시거든요. 좀 억울하겠네요. 요즘이 6월 28일부터 했는지 나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연나이를 써왔고 하루아침에 만나이를 쓰는 게 익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어려진다고 하지만 우리 신체가 어려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젊어지는 건 아닌데 이 만나이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체 젊어져요. 아 정말요? 기분이 젊어지면 좀 외모도 좀 젊어집니다. 자꾸 이제 아 나는 어리다. 뭐 젊으니까 이제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우영 아나운서도 더 좀 젊어지고 어려우시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형이라는 호칭을 원하셨던 건가요? 아 그럼요. 아니 호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실 그런 관계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번에는 아버지라고.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주소 있잖아요. 주소도 집원하고 왜 무슨 길 이름으로 돼 있는 주소가 두 가지죠. 도로명과 집원 주소. 그렇죠. 이 도로명 주소에 근데 이제 벌써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졌잖아요. 어딜 가서든 뭐 주소가 어디냐 그러면 도로명부터 나오지 집원 주소는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쉬시를 하면은 일정 기간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1, 2년 되면은 이게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왜 이제 이것을 실시하는지 이 나이를.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만나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북한, 일본 전부 만나이를 쓰거든요. 우리만 우리 나이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늦게 딴 거는 그렇게 세계화가 빨리 됐는데 어떻게 나이만은 그랬는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도 세계 속에 일원이 된 거죠. 아이 좋아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휘 여사가 2012년부터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우선 불송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이제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1일에 검찰이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 조종 범위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났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김 여사를 당시에 경찰이 고발을 했는데요. 김 여사가 2012년 11월 13일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 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 매수했고 2013년 6월 27일 신주인수권에 다시 타이코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무혐의 처분이 난 건데요. 민주당 대책위에서는 최근 검찰과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이게 또 보니까 경찰에 고발을 했던 거잖아요. 결국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사안이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 결과가 이게 검찰이죠? 경찰입니다. 경찰이고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를 안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제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를 존중해야지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게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자기 쪽이 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거 난 인정하지 못한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어도 역사가 내 무죄를 밝혀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이 경찰도 제도, 검찰도 제도고 사법부도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판결을 존중하고 결정을 존중하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법부든 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고요.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는 거고 법치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단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형. 그렇죠.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